17장을 보시면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재활학여불급이요. 여기 불급, 불급이라는 것은 미칠급자니까 내가 따라간다, 따라잡는다 그런 말 하지요. 공부할 때는 마치 내가 저걸 따라잡지 못하는 듯이 여기며, 그 말이에요. 공부할 때는 따라잡지 못할 듯이 여겨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해야 되고,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유공실지니라. 오히려 내가 이미 공부해서 얻은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해야 할지니라. 공부 다 됐죠? 공부할 마음 자세는 뭐라고? 내가 저 사람 따라가야지.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하면서도 뭐 해야 된다고? 이미 공부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언 인지위학이 말하되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기여유소불급의로되 이미 불급한 바, 즉 미치지 못할 바를 가지고 있는 듯 하되. 내가 따라잡지 못할 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되, 기심이 그 마음은 오히려 송연, 유공기 혹실지니. 송연이라는 것은 머리끝이 쓸 정도로의 긴장감이야. 깜짝 놀란다는 뜻이니까 송연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긴장이에요. 오히려 긴장하여 유공기 혹실지니 오직 그 혹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듯 해야 할지니 경학제 당려시하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경계하기를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무슨 얘기에요? 이 세상에는 내가 암만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야지요. 분명히 있고.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할 듯이 더 부지런히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뭐라고? 내가 이미 공부한 것들마저 혹시 저것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또 챙기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겠다. 정자왈 학여 불급 유공실지는 배우되 따라잡지 못할 듯이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그 말은 부득 방과니. 방과라는 말은 우리 방심이란 말이 있지요. 방과라는 말은 뭐요? 쉽게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니. 이 문구를 이 구절을 쉽사리 그냥 넘길 구절이 아니니. 제설 고대명일이면 여기 제자는 겨우 제자인데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설이라면 겨우 말한다면 그 말이에요. 고대명일. 이 고자는 우선고자야. 우선. 임시로. 대자는 기다릴 대자지요. 그럼 뭐예요? 명일은 내일이니까 오늘은 슬슬하고 내일은 열심히 해야지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 있지. 에이 오늘은 못하니까 내일 하지. 지금 못하니까 나중에 하지. 이게 바로 고대명일이야. 우선 내일 해야지라고 기다린다는 그 말만 한다면 변불가해라. 그 사람은 가하지 않은가요. 공부를 언제 한다? 지금 즉시 한다. 계획을 대개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대개 이렇게 하잖아. 그게 바로 여기 말한 고대명일이야. 그 사람은 뭐한다? 실천력이 떨어진다. 그죠? 맞지?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한다? 지금 즉시부터 한다 이거지.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시간엔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이 끝나자마자 무엇부터 해야지라고 딱 맞먹고 시작을 하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요. 여기. 여기 배울 학자는 학여 불급 그랬지요. 학은 지식과 행동을 겸해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 성인이 사람들을 학문에 힘쓰게 하신 말씀이 많기도 하지만 이처럼 요약 띄고 뜻을 다한 것은 잊지 않다 그래요. 내가 일찍이 이 장의 뜻을 설명할 때 달리기 선수를 예를 드셨대. 달리기 선수가 어떻게 해야 앞서 가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앞서 달리다가 행여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데에 비유를 하였으니. 그거 맞지? 달리기 한다든지 어제 수영했지만 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맨 앞에 가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면서도 또 뒤따라오는 사람이 나를 뛰어놓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해야지. 그게 바로 학여 불급 불급 유공실지 오히려 내가 뒤처질까봐 이를까봐 걱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요즘 학생들에게 쉽게 깨우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하셨네요. 한번 읽지요. 재활학여 불급이여 유공실지니람 언인지의 위학이의 기여 유소 불급의로되 이기심이의 유송현 유공기혹실지니 경학제 당려시야람 정자발학여 불급 유공실지니 부득판관이 제설 고대명일이면 변풀가야람 저장간 2시 2시